자 이제 미국에서 fmc 회의가 열립니다. fmc 회의 개막이 임박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f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권혁중 평론가와 자세하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미국에서는 f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f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난주에 캐나다 쪽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은 안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파월 의장이 또 뭔가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뉴스에서 보면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 봤을 때 아무래도 압박 경제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테이퍼링 얘기하기에는 찬물 끼얹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내일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의 변곡점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약간 봤을 때요. 제가 fmc 회의 하기 전에 항상 있을 때 그대로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저도 제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텔레의 저주였으면 좋겠군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로는 제가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번처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점도표를 좀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될 건 뻔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좋았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거에 들어왔었어요.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혼조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F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약간 뭐라고 볼까요. 약간 멈추고 있는 듯한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마 FMC 회의 앞두고 약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도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F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FMC를 앞두고 펼쳐지는 시장 분위기니까요. 이게 더 불안한 게 금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각국 중앙정부가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중앙은행 쪽에서도 이제는 금리를 올린 상태고. 그다음에 러시아 이미 올렸습니다. 이미 23일에도 두 번이나 올렸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호조세가 잘 보겠습니다.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의 다른 나라 같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백신 보급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려면 아직 먼 길이 남았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오르는 건 자연스럽게 좁죠. 그런데 외국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달러 강사가 된다 그러면 설치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각국 정보들이 지금 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기준금리가 올릴 가능성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권혁중 평론가와 좀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정도의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슈 파워 두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